오는 8월에는 부산세계장애인대회가 열립니다. 지구촌 대전환, 그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8월 7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펼쳐지는데요. 콘퍼런스를 비롯해 장애 관련 첨단 기술 전시부터 생산품 판매 등 다양한 전시와 영화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이 다채롭게 준비 중입니다. 복지TV는 이번 행사의 주간 방송사로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WBC 복지TV 뉴스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